어 자 렌님 반갑습니다. 또 기자님들이 함께 많이 와주셨는데 기자님들께 먼저 인사 먼저 드려볼까요? 네 안녕하세요. 오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솔로로 돌아온 렌이라고 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와 아니 사실은 이렇게 또 솔로로서 첫 또 소개스를 하는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앨범이 이제 오늘 나오는 날인데 기분이 좀 어떠세요? 기분이 되게 설레기도 하고 사실 많이 떨리기도 하고 그래요? 네 그렇습니다. 별로 안 떨려 보이시는데? 아 떨려요. 조금 떨려요? 네 지금 가슴 가슴 막 쿵쾅쿵.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.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조케이스에서 빠질 수 없는 포토타입을 함께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. 포토타입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? 네. 마이크 놓으시나요? 네 제가 잡아드릴까요? 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정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찍어볼까요? 네. 네. 자 솔로 아티스트로도 첫 발 내리는 렌님이 드디어 오늘 앨범이 시작됐습니다. 많은 기대 함께 해주시고요.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 멋진 포즈로 또 함께 포토타입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자 자연스럽게 오른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앞서 공개됐던 무드 샘플로 영상에서도 정말 그 기대감을 정말 많이 모았는데요. 네. 오늘 또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렌님. 네 뒤쪽에도 계시고요. 네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. 네 뒤쪽에 영상 기사님들도 쫙 한번 왼쪽부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 하트 가볼까요? 네. 좋습니다. 하트로. 왼쪽부터 가보겠습니다. 자 왼쪽부터 하트. 네. 사랑을 가득 담아서. 네. 가운데로 이동하고요. 그리고 오른쪽까지. 그리고 뒤에는 영상 기자님도 한번. 네. 하트로. 네.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자 이번에는 약간 시크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? 네. 괜찮으실까요? 자 가보겠습니다. 청명부터 갑니다. 자 시크한 무드로 또 함께 포즈를 잡아주고 계십니다. 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도 함께 봐주시고요. 자 이어서 마지막 오른쪽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영상 기자님들의 어 네. 왼쪽부터 시크한 모습으로 네.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다시 마이크를.